오, 단아 씨. 단아 씨. 제일 궁금해요, 제일. 그게 누구 상자지? 단아 씨 왜 갑자기 러브 같지? 그러니까요. 나도 갑자기. 단아 씨도 궁금하고 지민 씨랑 원자 씨 정체도 궁금해. 난 지민 씨가 너무 궁금해요. 그 울먹이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. 한테 가실까? 머니 있는 거 아니에요? 둘 다 머니 아니에요? 누구한테 갈까요? 지민 씨? 지민 씨? 지민 씨한테 가지 않을까요? 아니면 또 마지막에 선택이 바뀌어져서 원자 씨. 아, 진짜 모르겠어요. 두 분 다 단아 씨한테는 믿음을 줬어요. 그렇죠? 확실한 믿음을. 맞아요. 심지어 네가 머니여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해달라고. 아,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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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